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반려동물을 교육시키기 전에 그 주인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을 때 좀 더 반려문화가 발전을 하고 이 분야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한 계기가 된 거죠. 요즘은 반려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설계하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. 특히 반려동물에 관련된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전문학교 대학이 또 생겨나고 훈련 교육 시스템도 생겨나기 때문에 제가 노력했던 결실을 맺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. 앞으로도 저는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할 예정이에요. 제가 하는 이런 노력들의 결실을 맺고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야말로 저의 일상 속의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.